오 주차이자! 아! 누구 주차로 누군가가 있어! 아유아유 아!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뛰어가면 누군가가 헤드를 쏠 수 있다고 핵쟁이가 있으면 바로 초탄으로 헤드를 때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있었거든요? 근데 귀신까지 때리네 핵쟁이들 꼭 이런 패턴이더라고 저기서 시끄럽게 맞는 다음에 누가 뛰어오면 바로 초탄 헤드 때리더라고 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맞았어 저렇게 꼭 저런 식으로 게임하더라 핵쟁이들 쟤도 막 시끄럽게 굴어 그럼 누군가가 뛰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초탄으로 헤드 때려 차이니스 네임 응 중국인인가봐요 그니까 아이디가 중국인 프로게이머 아이디인가봐 그거 따라한 건가봐 무슨 일인가 폭이 왜 이렇게 일관적으로 계속 똑같이 탕 그래 총소리도 나야지 무슨 폭소리만 나 보스 있나 보네 보스 잡나 보네 누가 도유헤브 저.. 지트? 아 유에버 지트? 똑같은 애죠? 쟤 패턴이 너무 똥 같아가지고 얘 핵쟁인가 싶어서 봤는데 진짜 똑같은 사람이네 쟤 나왔죠? 쟤 얘 핵이라고 했죠?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분명히 한 명 정도는 몇 명은 아 핵이 아니라 그냥 거기 쳐다보고 있었는데 지가 뛰어가가지고 헤드 맞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야 말했잖아 우연의 우연의 우연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게임은 우연의 우연의 우연보다는 핵의 확률이 높다고 이게 초탄 애들은 맞았냐 안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맞았냐가 중요하다니까 보고, 식별, 사격 근데 핵쟁이들은 보고, 사격이에요 그러면 보통 투수들이 그래 아니 진짜 핵쟁이었으면 보지도 않고 쏘지 않았겠냐 근데 그게 아니야 핵쟁이들이 용기를 해 자기를 볼 때까지 기다려줘 신고를 안 당하려고 자기를 보기를 기다려 넘어갈게요 통찰력 18매즈 유우양의 ESP 판별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귀가 누구보다 좋아 그냥 거의 모든 걸 다 알아차려 다행퀴로라는데 내 친구가 같이 클랜에 있는 사람이 같이 디코하는 사람이 그냥 뭔가 뒤치기를 당해서 죽어보질 않아 이 사람에게는 뒤치기란 존재하지가 않아 그 다음 두 번째 뒤치기를 당했는데 1초도 안 돼서 반응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알고 안 당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알고도 당해주고 나서 컷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인지 인게임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같이 파밍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기하게 아 사람 더 있는 거 같은데? 하고 파밍 안 하면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바로 코박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저 파밍하는 거 보세요 무조건 주변 다 올 클리어링하고 파밍하잖아요 그쵸?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어쩔 때는 아 여기 사람 저 친구 더 있는 거 같은데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하면 있어 근데 어쩔 때는 탕 탕 탕 이런다니까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누가 있는 걸 알고 있어 내가 ESP로 봤어 그러면 이렇게 뛰어가 그러다가 창을 사면 컷 아 존버 있었잖아 이 반응 속도가 보통 일반적이라면 어떤 느낌이라면 가다가 탕 탕 탕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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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 탕 탕 탕 탕 이게 정상이에요 맞다가 어 이거 뭐야 하고 반응한 게 정상인데 얘네들은 타다닥 두두두 이런다니까 두두두둑 이런다니까 180도로 갑자기 돌아 이러고 있다가 타다닥 두두두둑 이런다니까 무슨 기계처럼 게임을 해 이게 ESP가 보고 있으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사람이 이게 본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기를 해도 언젠가 티가 나 발소리 그리고 만약에 내가 ESP였으면 이 사람이 스캡은지 PMC인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뭐야 이 스캡으면 그냥 막 뭐지? 핑킹이네? 난 스캡인 줄 알았는데 스캡인 줄 알았는데 핑킹이었네요 나이스 꽁자킬 개꿀띠 근데 왜 이렇게 안 죽니 세대나 맞자 저도 갑박아 사클이라서 안 뚫리네 꽁킬 개꿀띠 그리고 보세요 그 핵쟁이 있잖아 연속으로 두 번 만났잖아 나는 한 번 죽어가지고 다 시킨 건데 걔는 벌써 와가지고 또 하고 있잖아 이게 핵쟁이들이 회전율이 빠르다니까 걔네들은 길어봤자 이십분도 안 돼서 게임이 끝나 난 죽고 나서 갑박 사고 세팅하고 나서 출발한 건데 그 사이에 벌써 모든 걸 다 하고 탈출까지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아다를 주면 탄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탄도가 여기가 빨갛잖아 그러면 요게 무슨 탄인지 보고 다음부터 아 탄도가 빨가면 2탄이구나 하고 외우시는 거예요 856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거예요 탄도만 다른 거는 색깔이 없고 다른 거는 색깔이 없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쫙 보고 아 856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ESP 켜고 방송하는 거 궁금하다고? 그 내 앞에 발소리 그 영상 있잖아요 유명한 영상 그리고 그 유튜브에 보시면 ESP 켜고 방송하는 거 아니 방송이 아니라 디코하는 거 영상 있잖아요 유튜브에 타로코프 ESP 딕 뭐 박제라고 검색해보세요 그 있어요 유명한 영상 걔도 내 앞에 발소리 똑같은 말해 아 발소리나는데? 걔도 내 앞에 발소리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듣고 아 발소리 걔가 딱 여기 있다가 다 보고 있어 여기가 막 스켈레톤들이 다 보여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게 다 보여 보고 있다가 디코에서 방송하면서 발소리 사람 있네? 이러더니 이러면서 보고 봐 여기에 스켈레톤들이 있어 그러더니 굳이 여기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저 보러 만약 여기 보라고 하면 보겠어요 당연히 여기 보지 근데 여기를 굳이 봐 이렇게 뜨면서 당연히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를 봐 그러면서 봐봐 이게 이해해 ESP가 티가 안 날 수가 없다니까 이래 놓고 갑자기 이래 놓고 문을 열어 2층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피킹을 해 갑자기 그러더니 뭐야 진짜 누구 있는데? 오 진짜 인자 아 누구 진짜로 누군가가 있어 잠깐만 사람이 진짜 여기도 있어 어허 이런 사망이 없다는 거야 네 번째 이런 사망이 없어요 이런 어이없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있는지 모르고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탈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적 많지 않아요? 여러분들도 탈컵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? 뭐야 사람이 있었네? 하고 죽는 경우 근데 핵쟁이들은 분명히 이렇게 죽는 경우가 억지로 의도하는 거 아니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나저나 방금 그거 피킹하는 거 핵쟁이 그거 연기하다가 진짜로 사람 있어서 깜짝 놀랐네 저 농담 아니고 진짜로 기숙사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기숙사에 방금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잖아 그리고 걸어서 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잖아 그래가지고 아 기숙사에 아무도 없네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피킹하고 보여준 다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어 원래 계획은 근데 두 명이나 있었어 진짜 웃기네 아 1킬 했구나 맞아 핑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런 인간미 같은 게 없을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할 때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100%로 캐치할 수가 없어 핵이 아니고서야 넘어갈게요 나 스캡을 죽이는 기회 다 했잖아 PMC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쵸? 아 왜 이렇게 조용하지? PMC 총소리가 안 나네 너무 조용하다 라고 하자마자 총소리 여기 아니고 어디지? 심불촌가? 약간 팝 약간 팝 누워 있었나보네 어이가 없네 초탄을 일단 신고 네 뭐시니? 저기 누가 앉아 있었나봐 아니 뭐 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런거는 핵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일단은 신고 왜냐면 신고 누적돼서 정지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마주쳤겠지 약간 팝 약간 팝 약간 팝 약간 팝 약간 팝 여기 수풀 속에 우연히 누워 있었나보지 아 방송중에요? 수풀 속에 엎드려있었다고? 그렇구나 핵 아니었네 말했잖아 내가 핵 아닌거 같다고 내 핵이면 진짜 핵이라고 한다니까 내가 말했지 내 이것도 핵이라고 안하잖아 핵쟁이는 딱 보자마자 이거 핵 같다고 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헤드 맞는다고 핵이라고 안해 근데 초탄애드는 일단 신고해야돼 모르니까 그 사람이 방송을 하니까 확인이 된거지 방송을 안했으면 확인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일단 초탄애드는 신고는 해야돼요 방송에서 여러번 확인된 이번 시즌 패치는 초탄애드는 핵이 맞다고요? 방금 그 사람 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탄애들하고 무조건 핵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맞을만 했다 아니다라는게 있어 이게 맞아보면 아 이건 맞을만 했다 아 이건 아니다 이게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 여기 왜 누워 있었던거야? 누워 있을 이유가 있었어? 아 타이밍이 그지같았네 원래부터 있었던게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여기 스캡이 있나?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내가 뛰어왔네 그래 이런게 바로 우연의 일치라는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연의 우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치 그리고 직선 이게 헤드를 직선으로는 더 쏘기 쉽거든 근데 그래서 이거 핵이 아니라 그랬던 이유가 그거였어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총은 충분히 헤드를 맞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게 그거였어요 그니까 킬캡만 볼 수 있으면 진짜 해계심 줄텐데 지금 이게 바로 킬캡 아니야 이거 딱 보면 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거 아니야 신고 버튼도 안 누를거 아니야 이런거 딱 봤으면 근데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신고하라는거 아니야 핵 많이 줄었냐구요? 아니요 더 많이 늘었는데요 타로코프는 앞으로 계속 더 늘건데요 왠지 아세요? 핵쟁이는 접질 않은데 일반 유저들은 접으니까요 아이오아이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